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C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신경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물론 다른 언어들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 인강에 그래서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C언어를 택한 이유는 C언어는 모든 언어에 근간이 되죠. 근간이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모든 공학도 대학교의 모든 공학생들은 공학도들은 전부 다 이제는 C언어를 안 배우는 대학교가 없죠. 그래서 C언어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목적은 C언어가 아직까지도 세계적인 언어 순위에서 탑3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자바도 강의해놓은게 있구요. 파이선도 강의해놓은게 있고 그리고 C언어를 이제 하나 더 강의를 하면서 이제 C언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대상은 아무것도 몰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초부터 탄탄히 그리고 컴퓨터 구조 이런 것들까지 제가 다 곁들여서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예정이니 강의를 꾸준히 하루에 한강씩이라도 꾸준히 들으셔서 여러분들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취지하여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C언어부터 먼저 하는게 맞았는데 대세의 흐름이 그때 당시에는 자바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자바를 제가 먼저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자바는 그래도 객체지향 개념 언어에서 아주 손꼽히는 언어이고 지금 세계 1,2위를 다투는 언어이죠. 그리고 이제 파이선은 빅데이터 관련해서 굉장히 급부상했던 언어 중에 하나기 때문에 강의를 했구요. 물론 DB, R 다 강의해가지고 올려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다면 저는 웬만하건데 이 C언어를 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자바로 넘어가시면 훨씬 수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C언어가 뭐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발전해왔냐. 뭐 등등. 그리고 C언어의 컴파일러가 뭐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서 실행이 되면 그리고 뭐 이제 등등에 대한 개요들을 좀 살펴볼 거구요. 그리고 이제 C언어를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즉 코딩을 해야 되죠. 그죠? 코딩을 해서 실행 결과를 볼 수 있는 개발안경 설정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지금 일장은 개발안경 설정할 때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이 개요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C언어가 탄생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섹션에서 사용자 프로그램인데요. 자 프로그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프로그램이라는 소리를 하루종일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죠? 뉴스에서도 프로그램, 뭐에도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그래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어떤 소위 말해서 솔루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결과물이 나타나기까지의 우리가 이제 행위를 하는 것이 이제 이제 먼저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 분석이라든지 명세서 작성이라든지 뭐 단위 테스트도 해야 되고 실행 파일도 만들고 등등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앞서서 프로그램의 정의를 한번 보죠. 프로그램이란 컴퓨터를 실행하기 위해 컴퓨터를 컴퓨터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의 CPU한테 더블클릭을 하면 우리가 이벤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파일을 더블클릭을 하면 실행이 되죠. 그게 바로 이제 CPU에서 그 이벤트가 터진 걸 보고 아하 이 사용자가 이 이벤트를 이 엑셀을 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엑셀이라는 파일의 실행 파일을 exe 파일을 이제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한 데이터들이 데이터들이 이제 램에 로딩이 되면서 램과 CPU 즉 캐시 메모리도 거쳐서 가겠죠. 그렇게 왔다 갔다 통신을 하면서 이제 엑셀의 내용을 이제 문서와 띄워주게 됩니다. 띄워주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엑셀도 마이크로 오피스의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작업도 하고 수식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서 저장을 하면 CPU가 SSD나 하드디스크에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시 또 열고 작업을 하고 등등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CPU를 실행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작성한 명령어의 모음이다라는 거예요. 명령어. 여기서 말하는 명령어는 시언어에서 혹은 자바에서 기타 여러가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 문법과 문법을 우리가 신텍스라고 하죠. 그 문법과 그리고 거기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외부에서 만들어놓은 개발자들이 만들어놓은 라이브러리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걸 땡겨서 이제 자신만의 생각과 그리고 그 회사에 준하는 그러한 사교에 의거해서 프로그램 그리고 원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 그렇죠. 그거에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문법에 따라서 해당하는 명령어들을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음이 바로 프로그램이다 이 뜻이에요. 그죠. 수십 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동영상이나 사진을 편집하는 작업을 손으로 직접 하기는 쉽지 않죠. 그죠. 이렇듯 사람이 직접 하기 힘든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만 고생하면 되죠. 그 프로세스를 알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뭐 우리가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순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거에서 코드를 소스 코드를 쭉 치고 그대로 실행하는지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거에 어떤 데이터만 입력을 하든지 등등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프로그래밍화 시켜놓으면 한 번만 딱 프로그래밍화 하는데 고생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프로그래밍이 알아서 짜자자자자자자 프로그래밍이 알아서 짜자자자자 실행해 주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극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컴퓨터만 있다고 해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는 있나요? 없죠. 우리가 컴퓨터를 제일 처음에 하드디스크 SSD 달고 CPU 사고 뭐 등등을 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 마이크로 오피스도 깔지 않고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띄울 수 있나요? 띄울 수 없죠. 엑셀도 띄울 수 없고요. 등등 그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해당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코드의 명령어의 집합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컴퓨터라는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동시켜주는 OS가 필요하다. 그죠. 그게 바로 운영체제죠. OS는 이 PC를 아주 효율적으로 그래픽화하게 만들어주는 GUI 즉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해서 윈도우가 있죠. 그래서 그 운영체제를 먼저 깔고 거기에 해당하는 파일 시스템에 의거해서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깔게 된다는 게 전문적인 용어로 인스톨을 한다는 뜻이죠. 인스톨을 하고 우리가 윈도우라든지 그 운영체제의 종류에는 윈도우와 리눅스가 있죠. 윈도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개인들이 많이 쓰는 그런 OS 운영체제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을 하고 현재 윈도우 10까지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리눅스라는 것은 서버용으로 많이 씁니다. 회사나 아니면 우리가 이용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리눅스를 운영체제를 많이 사용해요. 얘는 이제 거의 도스 모드하고 좀 가깝습니다. 도스 모드라는 것은 여러분들 커맨드 창 아시죠. 이거 이렇게 해서 cmd 창 요 창 요런 창으로 이제 커널하고 이제 터미널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이제 명령 프로포트인데 요러한 걸로 명령을 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작업을 실행하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의 운영체제가 바로 리눅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OS를 먼저 하드디스크나 SSD 요즘에는 이제 거의 하드디스크를 거의 잘 안 쓰죠. SSD를 많이 쓰죠. 그래서 속도가 빠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먼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동영상 사진 편집 등에 필요한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그죠. 이게 분명히 설치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러면 한글 혹은 뭐죠. 한글 2014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동영상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뭡니까 곰곰곰곰 뭐죠. 곰캠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진 편집에는 포토샵도 있고 뭐 포토스케이프도 있고 등등. 그런 것들 전부 다 프로그래밍이에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응용 소프트웨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자들한테 배포를 하는 게 바로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언어죠.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령을 해야 한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하면 미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얘기를 해줘야 알아듣죠. 물론 한국말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국말로 소통이 가능하겠지만 그렇듯이 컴퓨터는 0과 1밖에 몰라요. 형 컴퓨터라고 하지 말고 CPU라고 할게요. CPU는 0과 1밖에 몰라요. CPU는 중앙처리장치인데 얘는 0과 1이라는 다른 말로 우리는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걸 기계어라고 합니다. 기계어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명령문으로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중간에서 그거를 0과 1로 바꿔주는 기계어모음으로 바꿔주는 애가 바로 컴파일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뒤에 나오니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고요. 사람들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같은 언어를 사용을 해야 하듯이 프로그램이 특정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려면 그에 맞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지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에게 CPU에게 명령 즉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요. 이때 컴퓨팅 환경과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그에 맞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할 프로그램인지 검색엔진과 연동해서 사용할 웹 프로그램인지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달라질 거예요. 그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AI가 탑재돼서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에 수신을 받아서 어디에서 차가 온다, 시속 등등, 신호등 그런 것들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예를 들어 파이썬을 이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웹 프로그램으로 만들 것 같으면 우리가 애초에 디자인을 하든지 뭘 할 때는 HTML이나 CSS나 자바스크립트, jQuery 그리고 그거를 아우르는 jsp라든지 아니면 php 그리고 혹은 그것보다 좀 더 단단한 프레임워크인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물론 자바가 기반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웹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목적과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기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언어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에 적합한 언어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자, 즉 프로그래머죠. 그렇죠? 프로그래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에게 잘 맞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 선택하여가 아니라 선택하여입니다. 선택하여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숙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숙달되지 않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야, 왜 이러죠? 언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막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한 언어를 마스터를 하고 나면 마스터라기보다는 좀 다를 줄 알게 되면 다른 언어들도 보기가 쉬워요. 왜? 프로그래밍 언어는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해당하는 문법과 그리고 지원하는 그러한 맞춰져 있는 특성이 조금 다를 뿐이지 거의 한 언어를 어느 정도 다를 줄 알면 다른 언어를 익히는 데는 그렇게 쉬워요. 첫 언어를 배울 때보다 다른 언어를 배울 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는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왜?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걸 모른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를 봤고요. 세 번째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를 한번 보죠. 프로그래밍 언어는 통상적으로 저급 언어하고요. 고급 언어로 나누게 되는데 이 C 언어는 저급 언어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요. 고급 언어의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나눌 때 항상 기준점이 되는 게 C 언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급 언어는 컴퓨터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명령으로 구성된 것이고 고급 언어는 사람이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명령으로 구성된 것이다. 자, 다시 말해서 저급 언어는요. 기계어나 어셈블러라는 게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요. 기계 위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CPU가 AMD고 또 CPU가 인텔이에요. 인텔 거예요. 그러면 이 AMD냐 인텔이냐에 따라서 같은 동작을 하는 프로그래밍 코드라도 달리 짜줘야 돼요. 이게 아주 좀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한테 편하게 해주는 게 기계한테 편하면 편할수록 저급 언어가 되고요. 사람한테 편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사람이 이해하고 편하면 편할수록 뭐다? 고급 언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급 언어에는 기계어와 어셈블리어가 있다. 저는 이 본강사는 기계어는 뭔지는 알지만 기계어는 따로 공부하진 않았지만 그와 유사한 어셈블리어를 제가 대학에서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짜증납니다. 이 언어는. 왜 짜증나냐면 완전 기계어하고 비슷해요. 단지 거기에 뭐 움직이라 하면 무브라는 명령어 하나 딱 들어갈 뿐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언어가 바로 저급 언어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 저급 언어는 CPU의 종류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달리 프로그래밍을 해야 한다. 골 때리죠. 그러면 여러분들 인텔 CPU에 다 맞춰서 프로그래밍 어셈블러로 다 만들어 놨는데 다시 AMD로 CPU 바꾼다고 다시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들 아유 어떡합니까. 그죠? 그거는 잘 그거는 아주 기계만 편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기계어라는 것은 이진수 이진수는 0과 1로 표기가 되잖아요. 그죠? 0과 1로 명령어로 표현한 언어이며 컴퓨터 하드웨어를 설계할 때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CPU는 0과 1밖에 몰라요. 그리고 감산 이런 건 못합니다. 가산밖에 못해요. 누산기 가산밖에 못해요. 그러면 감산은 어떻게 하는데요? 예 그거는 나중에 뒤에 나올 우리가 이제 보수의 개념으로 감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비트 연산자 이런 거 배울 때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CPU는 0과 1로 구성되어진 기계어를 읽어드리고요. 그 기계어를 읽어드릴 때 가산밖에 못해요. 누산 그러니까 더하기 밖에 못해요.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못해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셈블리어는 기계어가 사용하기 어렵고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등에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명령어가 몇 개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 힘들게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물론 배우고 나면 지금은 활용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려서 가장 활용하기에 지금 시언어도 지금 이제 예전에는 1900 한 70, 80년도에는 시언어가 정말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정말 많이 썼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고급 언어 중에서 객체지향 언어 뭐 이런 등등의 언어들이 나타나면서 시언어도 이제 장비단에 그러니까 시스템 PLC 그리고 저 뭐죠? 우리 PCB라는 이런 롬이라든지 이런 것 장비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인베디딩 그러니까 삽입할 때 이 시언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대학교에서 시언어를 가르치는 이유는 모든 시언어에서부터 파생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1970년도에 나타난 1970년도 벨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시언어가 아직까지 50년이 넘게 프로그래밍 언어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고급 언어에서는 포트란 코볼 그리고 C C++ 그런데 C는 엄밀히 말해서 딱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급 언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그냥 뭐 고급 언어의 특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 따라 사람들에 따라서 C를 중고번호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고급 언어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고급 언어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C++은 객체지향 언어죠. 그리고 파스칼 베이지 파이썬 자바 리스프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뭐 HTML도 있고 CSS도 있고 자바스크립트 제이커리 또 뭐 있습니까? PHP ASP 뭐 그리고 뭐 또 뭐 있나요? 뭐 타입 스크립트 등등 여러 가지가 많아요. 언어가 그런데 주로 많이 쓰는게 자 여기에 자바가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 그리고 C C++ 이런 종류가 많이 쓰죠. 그리고 파스칼이라든지 코볼이라든지 베이직 이런 것들은 아주 초창기에 나왔던 이것도 역시 도스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직은 교육용으로 많이 나왔고 이거는 과학 이제 산술 영역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코볼은 우리가 이제 사무용으로 이제 작업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리스프는 이제 최근에 나온 인공지능 관련돼서 이제 쓰는 언어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포트라는 과학용 수치계산에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코볼은 사무용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구어체 문장으로 명령어를 기술을 합니다. 뭐 근데 거의 이제는 사용하지 않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베이직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가 1980년도 쯤 되니까요. 그때 제가 최초로 맞닥뜨린 게 언어가 바로 베이직이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비주얼 베이직이 있죠. 비주얼은 왜 비주얼이 붙었겠어요. 걔는 GUI 환경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픽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기도 쉽고 비주얼 베이직은요. 근데 베이직 자체로만 바라봤을 때는 얘는 교육용으로 나온 언어인데 당시에 파급 효과가 좋아서 이제 학생들 어린이용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배우고자 하는 애들한테 이제 베이직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쉬운 회화용으로 이루어진 PC용 프로그래밍 개발 언어다. 그래서 교육용 언어고요.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이 이제 안 쓰죠. 사장대가죠. 자 그 다음에 파이썬 정말 많이 쓰죠. 이제 문법이 간결하고 표현구조가 인간의 사고체계와 닮아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이다. 웹뿐만 아니라 얘는 얘는 언어 자체로만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기능은 없어요. 그런데 외부 라이브러리 즉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개발 모듈이라고 우리가 라이브러리 혹은 모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외부 기능을 얘가 플러그인으로 장착을 해가지고 그 기능을 땡겨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활용도가 극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웹뿐만 아니라 웹을 할 때 웹 스크래핑도 할 수 있고요. 웹 데이터들을 긁어서 막 모을 수도 있고요. 이제 뭐 뭡니까 빅데이터 관련해서 그래프도 그릴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기능을 담고 있어요. 바이선은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그래픽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언어이고 생산성이 그러다 보니까 높죠. 그래서 사용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자바가 계속 전세계 1위 언어로 군림하다가 시언하고 둘이 왔다갔다 하다가 최근에 한 3, 4년 한 5년 안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바이선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이선도 지금 거의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탑3 안에 들어가는 언어에 손꼽히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언어를 배우고 바이선을 배우시든지 자바를 배우시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바를 배우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바는 자 시언어는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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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로 이렇게 돼 있죠. 코드를 친단 말이에요. 그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절차 흐르는 대로 코드를 실행하지만 이 자바라는 것은 객체지향 언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객체는 사물이나 아니면 개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클래스라는 데이터 자료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서 적용해놓고요. 이거를 객체화 즉 인스턴스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여러 개를 코드를 재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다수가 객체지향 언어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대표적으로 자바나 C++이 되죠.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그게 이제 뭡니까? C++로 만들어진 객체지향 언어예요.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프로토스를 예를 들면 뭐 이제 드라곤도 있고 질럿도 있고 그런 것들은 질럿이 우리가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미네랄을 모으면 그게 하나의 객체인 거예요. 생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객체지향 언어면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바이선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자바가 거의 부동의 1위였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리스프 함수에 의해서만 기능을 프로그래밍 수행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이거는 이제 신경망 인공지능망 이런 데 분야에서 많이 사용한 언어이고요. 저도 이 리스프 언어는 많이 사용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아하 저런 언어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나뉘는데 기계어와 어섬멜리어 이 두 개는 기계가 편한 쪽으로 사용자가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짜야 된다는 게 아주 안 좋고요.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고급 언어가 포트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파이썬 리스프까지 줄곧 지금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용자 즉 프로그래머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어로 이거는 명령어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령어의 집합들을 기계어로 바꿔줘야 되죠. 0 1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러한 걸 담당해주는 게 바로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고급 언어는 뒤에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를 한번 본 거고요. 그 다음 볼까요? 자 시언어를 배우는 이유까지만 이번 강의 시간에는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시언어의 유래를 보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언어는 1970년대 초 그러니까 1970년이나 71년에 거의 발매했다라고 릴리즈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설명할 때 1970년에 벨 연구소에서 유닉스 운영체제라는 게 있었어요. 유닉스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고안한 것으로 1972년부터 데니스 리치와 켄 톰슨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B언어라는 게 처음에 있었어요. B언어. 그런데 B언어가 문제점이 많았어요. 저도 B언어를 접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왜? 접해보기도 전에 C언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개선하여 만들었다. C언어는 B언어보다 기능이 많이 추가되었고 그 결과 B언어보다 한 단계 발전하였다. 라는 의미로 ABC 해서 C언어가 C언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C언어는 유닉스 운영체제와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90% 이상을 담당하게 되면서 프로그래머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되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19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C언어는 활발히 사용이 많이 됩니다. 알겠죠? 특히 미국 안시라고 아스키 코드도 개발한 표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의 언어의 모든 표준들이나 그리고 뭐 이런 키로바이트 메가바이트 이런 것들 있죠. 1024 키로바이트가 1메가가 되고 이런 것들 이런 룰 규정을 이제 하는 표준을 정하는 협회가 바로 안시입니다. 안시 오메리칸 내셔널 스탠더드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미국 표준 협회에서 즉 안시 가 안시 C라는 C언어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다양한 컴파일러들을 선보였고 컴파일러 종류도 한 세네가지가 돼요. GCC GUC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뭐 그냥 이제 터보 C라는 것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컴파일러를 선보였고 이를 계기로 일반 PC에서도 C언어를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C언어도 절차지향적으로 쭉 가다 보니까 어느정도 한계점이 드러나고 이제 좋기는 좋아요. C언어도 메모리 절약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기능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상당히 어렵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C언어가 지금까지 모든 언어에 일단은 모태가 되는 언어였다. 언어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언어의 특징은 기계지향적인 저거번호와 문제지향적인 고거번호의 장점만 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언어가 탄생을 한 거예요. 저거번호의 특성과 고거번호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C언어는. 알겠죠. 그리고 다양한 자료형 우리가 앞으로 자료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도 배우겠지만 이 자료형과 연산자로 간결하게 우리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계어나 어셈블러에는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 수학을 배우면 산수를 배우면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함수의 집합으로 구성할 수 있는 모듈화가 용이하다. 즉, 다시 말해서 시연을 우리가 함수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함수를 호출하면 그 함수가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하고 함수, 함수. 함수는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한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뒤에 가면 배울 텐데요. 함수에는 입출력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아무튼 그리고 얘는 이식성이 상당히 좋아요. 이식성은 다른 프로그램에 옮길 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함수가 순환구조를 허용한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저 함수를 불러도 되고 저 함수가 이 함수를 불러도 된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료의 주소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포인터 메모리 절약의 대표적인 대명사죠. 그런데 포인터가 너무 어려워요. 학생들한테는 저도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요. 아무튼 이 포인터는 뒤에 고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다룰 겁니다. 그리고 자체 입출력 기능 없이 라이브러리 함수로 입출력 명령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손 안되고 다른 라이브러리 땡겨와서 그 함수로 입출력 명령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계어 이유로 최초의 언어가 된 거죠. 알겠죠? 그리고 하드웨어와 관련된 장치를 제어하기 쉽습니다. 지금은 애초에는 초반에는 도스모드의 프로그램 게임을 만들다든지 이럴 때도 시언어가 사용이 됐지만 지금 현재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얘는 장비단에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장비에 물려서 PLC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롬이라는 칩셋 이런거에 우리가 인베디딩 할 때 시언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울러 구문이 절차지향적 언어다 보니까 좀 간결합니다. 간결해서 배우기가 그나마 수월한 편이에요. 자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클래스 만들어서 여러가지 속성과 기능을 표현하고 생성자가 어떻고 메소드가 어쩌니 이런 것들이 복잡한 언어에 비해서는 얘는 절차지향적인 언어다 보니까 배우기가 조금은 그나마 수월하다 이 뜻입니다. 지금 시언어가 지금도 꾸준히 사용되는 이유는 이러한 여러 장점 중에서 특히 호환성이 좋기 때문이다. 호환성이 좋으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내가 가져와 쉽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시언어를 할 줄 아시면 다른 언어들은 조금만 더 배우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언어 하나로만 해도 시스템 엔지니어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셔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심이 있다 보면 시언어를 배웠다면 아하 내가 이번에는 자바를 배워보겠어.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배워보겠어.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자꾸자꾸 늘어나겠죠. 그죠? 네. 좀 이번 시간에는 시언어의 특징 유래 그리고 종류 프로그래밍 언어가 뭔지 프로그래밍 뭔지 종류들 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부터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이론 강의로 또한 찾아뵙도록 하죠. 다들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